봐라,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를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? 이제 연호 씨랑 다 해보려고요 이기 씨, 안 가면 안 돼요?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요 살려줘 봐, 내 심장 좀 제발 그 사람 살릴 방법, 이것뿐이에요 이제 돌아가려고요, 나의 조선으로 싫어, 안 돼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잠시나마 여기서 머물다간 흔적일지라도요 서둘러서 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은혜합니다 사랑해요